네, 단어와 숙어, 관용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단어는 참 멋진 어휘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익숙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단어는, 발음은 이, 따스 로 나죠. 강세가 앞에 있습니다. 이, 따스, 이, 따스, 이, 따스 어떤 사람이 약간 이, 따스 로 한 사람도 있고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아에 가까운 이, 따스, 이, 따스 이, 따스 라고 하면은 어떠한 특정 개인, 집단, 사회 뭐 이게 추상적인 뭐 어떤 뭐 체제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제도 그런 것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기풍, 즉 정신, 믿음, 신념, 생각 어떤 특정 개인, 집단,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이, 따스 라고 합니다. 영어의 정의로 보시면 더 디스틴구싱 캐릭터라고 했어요. 핵심은 디스틴구싱이죠. 그래서 디스틴구시 하면은 식별하는, 구별짓는, 차별할 수 있는 즉, 드러나 보이게 한다는 얘기죠. 또는 잘 보여지는, 나타나는 캐릭터, 어떤 성격, 센티먼, 느낌 모럴 네이처, 도덕적, 덕성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또 가이딩 블립스, 가이드 해주는 믿음이니까는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믿음 Of a person, group, or institution 어떤 사람, 단체, 어떤 체제 인스티튜션은 학교라는 의미도 있고 하도 여러가지 뜻이 있으니까는 하여튼 단체 정도로 보셔도 되겠고요. 그런 곳에 보여지는 식별할 수 있는 독특한, 나타나는 성격, 느낌, 덕성, 믿음 이끌어주는 믿음 그것을 이다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우신 수거는 pour over something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pour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공이라고 하나요? 피부 같은데, 땀구멍 그래서 pour, 어떤 파여있는 들어가 있는 구멍이죠. 물론 돌 같은데 이렇게 뻥뻥뻥뻥뻥 구멍나 있는 것도 pour라고 표현하고요. 근데 이게 동사로 쓰였을 때는 뭔가에 푹 빠져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be observed in 뭐뭐에 푹 빠져있는 되게 뭘 하느라 이렇게 빠져있겠죠. 마음이 정신이 나가있는 상태같이 그래서 pour over something 하면 오버 뒤에 나온 무엇인가를 자세히 조사하다 자세히 보다 자세히 읽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어의 뜻을 보시면 to read or study something very carefully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다 철저히 무엇인가를 읽다 study 공부하다 학습하다 참고로 study라는 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알고 있는 공부하다 학습하다 뜻 말고 뭔가를 살펴보다 즉 조사하단 뜻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영작을 해볼게요. 뭔가 새로운 리더십이 깨끗한 정부 거버먼트가 되겠죠. 깨끗한 정부의 영원한 아주 그냥 끝나지 않는 지속되는 영원한 기풍을 기풍은 당연히 이다스를 쓰시면 되겠죠.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새로운 리더십이 정부의 새로운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는 구성요원이 되겠죠. 새로운 리더십이 깨끗한 정부의 영원한 어떤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기풍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한번 본인이 영작해 보시고요. 제가 올려드린 답과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답 살펴볼게요. The new leadership 새로운 리더십이 Will help build help build 그래서 여기서는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거는 아시죠? help가 좀 독특한 동사죠. 그래서 help 뒤에 나온 행위를 도와줄 것이다. Will help build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뭐를 만들어요? ethos 기풍을 만드는데 뭐에? clean government 아 깨끗한 정부 그렇죠? 여기서는 뭐 깨끗하다는 의미라는 건 말 그대로 뭐 어떤 부정부패?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기풍인가요? 영원한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lasting ethos ethos 즉 지속되는 ethos 기풍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Will help build a lasting ethos of clean government 같이 전체 보시면 The new leadership will help build a lasting ethos of clean government 두 번째 영작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그 남자의 변호사들이 lawyer가 되겠죠. 어떠한 주어진 그 계약서에 작은 글자들을 이게 이제 미국식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세세한 항목을 가리키죠. 말 그대로 그 어떤 계약서나 문서 같은 데 보면 아주 작게 쓰여진 그쵸? 글자체가 아주 작은 사이즈가 뭐 한 8인도 안 되는 그런 작게 쓰여진 그러한 세세한 항목을 우리가 작은 글자라고 미국에서 그 단어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작은 글자들을 세세히 읽고 있다 살펴보고 있다 당연히 pour over 쓰시면 되겠죠. 한번 영작을 해보시고요. 제가 올리는 답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답을 한번 살펴볼게요. His lawyers are 여기까지는 쉽죠. 그의 변호사들이 하고 있어요 진행형이죠. 비동사 ing 작은 글자들 즉 세세한 항목이라는 의미로 the small print 여기서 print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뭔가를 인쇄하다 출력하다 라는 동사도 되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print 인쇄물 이란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글씨로 찍혀진 것들 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mall print 또는 fine print 라고 해요. f-i-n-e 그래서 아주 미세한 그런 그렇게 print 나와있는 인쇄물 내용 활자체 활자를 뜻하죠. his lawyers are pouring over the small print 아주 세세한 글자들 즉 아주 작게 쓰여진 항목들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어디에 있어요? 계약서에 있죠? in the contract 이 표현에서는 pouring over 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small print 또는 fine print 가 더 어려운 표현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his lawyers are pouring over the small print in the contract 첫 번째 영작 The new leadership will help build a lasting ethos of clean government 네 오늘 배우신 ethos 그 다음에 pour over 뜻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밑에 오셔서 영작 다시 한번 눈 감고 눈 감고 가 아니라 하여튼 다시 한번 답 보지 마시고 추라해 보시고요. 유튜브 구독 하신 다음에 제 사이트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영작 연습을 원하시면 아래 지시 사항대로 따라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제 사이트에 가입하신 아이디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단어 수거 관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